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35만원짜리 결제했거든 카이저 그 새끼 실시간으로 뱀 먹는거 방송했잖아요 네 미친놈 아니에요 진짜 백년 아 아까 전에 씨바 그 뭐야 매크리 때부터 좋았는데 아 아 배고프다 교촌 먹어야지 이번엔 녹화할거야? 와이프가 또 교촌 먹냐고 뭐라 할 것 같아 교촌 안 먹는게 이상한거 아냐? 아 티바두도 있고 네네도 있고 굽내도 있고 난 굽내 싫어함 좀 많아 좀 많아 여기 산동 근처 애들 왔네요 많아요? 아 씨바 총도 없는데 아 빨로 하나 들고 애들이랑 싸워야 되는건가? 뭐야 지금 떨어지는 애들 있어? 아 힍 오 입안에 와 와 아 와 이원판은 티 안나겠어 해야겠다 맛있어. 사운드 집 근처 나도 2-2동 사운드였어 어 깜짝이야 아 우리 친구구나 2-3 사운드 셔틀 집인가? 셔틀 집인가? 800점 하나 다운 3동에 애들 아무도 안보이지? 저 끝에 끝에 조금 있거든 어 저기 저기 흘렸네 5탑방 사운드 들었어 2,3에 쌍둥이집 3쌍둥이? 응 사운드 2개야 2섬으로 넘어갔나 해야 돼? 어? 내 코스 털렸네? 어? 제 앞에 있어요 제 앞에 오케이 오케이 봤어요 오 뭐야 저 2층 집 아 나 기절했어요 킬 어? 수류탄 내 앞에 하나 2층 집 못 잡았지 아직 네 수류탄 다 빗나갔어요 아 소류탄 없네 이거 이 둘둘 샤터 집 사운드 나 2,3 정리했어 승방부터 던질까요? 저 베란다 쪽이 베란다 쪽이요? 네 베란다 쪽이 있을 거에요 일단 안쪽엔 없어요 네 베란다 쪽이 있을 거에요 루키님 베란다 쪽 보이세요? 아니야 여기 어 없는데요 빠졌네 빠졌다고요? 어? 왜 뛰어내린 거 못 봤는데 아 저기 닌자 하나 닌자 어 확인 닌자 컷 나이스 컷 다운이야? 어 그냥 바로 사망 바로 사망 오케이 그럼 없나 이제? 유리창 깨지는 소리 나 너 또 없나 그러면? 유리창 나 2,3명 있는 애들만 남은건가요 그럼? 유리창 뭐야 나 나 나 오케이 그럼 끝났나? 아닐 거야 내가 2,3정리했거든 어 2,3정리했어요? 어 2,3 내 마리 다 정리했어 내 주위에 발소리 너냐? 나 아니야? 나? 아냐아냐아냐 나 아니라고? 아 너다 너 놀래라 나 4배 2개 남음 멀리서 철사운드 나는데 갑시다 이동쪽으로 갈까요? 그러면 밀타파워쪽이네 일동쪽으로 넘어갑시다 차고에 차가 없나? 가까운 5등길에 다시 와 있었어요 차고에 아니 일동쪽에 안 떨어졌네 애들이? 난 못보긴 했거든 저기 저기 이동에 계신 분이 차 좀 가져오세요 여기 털렸네 어디? 여긴 털렸어 나 있는 집은 그거 내가 털었으니까 너가 털었어? 밴드님 왜 그래요? 저 낙댐 생각보다 세게 맞았어 아 아저씨 놀랬잖아 이동에 애들 보여요? 아니 안보여요 그냥 안보여 뭐 쏘네요 차소리 저예요 나 회복템도 없고 아 큰애 났는데 회복 하나밖에 없다 사이가 한도 없고 부엌 사이가 다들 오시게 자기장옴 나 이 사람들 왜 다 갑자기 일동 가서 파밍하고 있는거지? 그 판밍이 안 됐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무도 없다고 나 위에? 야 털드판도 없네 난 유동하면서 파밍을 하지 가스면 사람판네 뭐 판도 없다 아 깨끗해요 밴드님 운전 탐 못쓰는데 저 5탄 레드존 5탄 일단 내가 나눠줌 아니면 이쪽 가서 파밍하던가 파밍하는 싸우든 일단 좀 해야될거 파밍하는 싸우든 나 설렸네 여기도다 나 설렸네 여기도다 왔어 샷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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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쪽으로 오나 그냥 지나가네 버려 버려 그 뒤에 오토바이가 한 곳 더 있었거든 샷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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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anyon 샷소리 샷소리 샷ernen 샷 dignity 근데 텐션 차이가 진짜 눈에 보이긴 해요 갑시다 심하게 보이잖아 내가 사막하면 멘탈 나가잖아 내가 일단 워탄을 님들한테 맡겨놓을게요 어때? 일단 4배 2개 떨고 데튼 하나랑 나 칡패드 필요하신 놈 떠요 밴더씨 일로와봐요 총알 몇 발 있는데 밴더씨 저... 57발 내가 이거 다 가진게 다 하거든? 일단 갖고 있어요 맨션 가진거 맨션 네, 냄새가 나 냄새가 안내 프리즈나 아, 프리즈나 조금 거기 나오기가 힘들어서 네,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산 위쪽도 좀 힘들더라구요 공식 호박 나utar 벌레 문으로 영수 한국을 아대 좋은 이탈리아가 떨어졌어? 어? 있다 사람 네이션 차 있어 아 비켜 아 비켜 아 자 저거 너 길막한거 네 뭐 또 뭐 들어 아아 아 아 뭐 저기 앞에 있다 어디 집 저 앞에 집 2층짜리 집 앞에 다시 하죠 바퀴 터트림 지금 2층 집에 하나 들어가는 거 확인 네 근처에 또 있는 거 같은데 아 발견 바로 앞에 3층 집 3층에 3층 멘션 바로 앞에 3층에 3층 빼꼼냅니다 빼꼼 확인 어 나왔다 차 앞에 하나 있어 어우 샛 다른 데 다른 데 다른 데 어우 뭐 바로 머리 스크스 스크스다 멘션이에요 멘션 이거 저 차 차 근처 멘션 쏴 봐요 뒤에 카구팔인데 카구팔이에요? 카구팔이면 바로 따오면 아니에요 저희 카구팔 아니까? 나 한 대 맞고 뚝배기 깨졌어 저는 개피 뚝배기가 저는 개피 뚝배기가 멘션 아닌데? 멘션 아니에요 바로 앞에 앞집이요 두 명 들어갔어요 어디? 나왔어요 지금 한 명 차 쪽으로 아니 아니 1층 1층 지금 뛰어간다 뛰어간다 한 대 더 맞췄고 하나 기절 나이스 한 명 그쪽으로 가고 있어 한 명 아마 쏜 대로 가고 있어 아 뭐야 됐는데 수류탄 그니까 조심하세요 저기 집에 수류탄 이거 옆에 차고집이었어 나 붙어요 저기 살리러 간다 애들 저희 지금 3명 기절 어 한 명 갔어요 살리러 가네 같이 들어와야 돼 나 뚫어줘야 돼 들어갈게요 어차피 저 뚝배기 없으니까 못살렸어 못살렸어 컷 컷 전부 사망 파는 같이 좀 합시다 여기 오뎅 먹어라 냉동아 내가 양보해줄게 형이 어디있어요 나한테 안에 들어오면 있어 뚝배기 안해? 잠시만 나 좀 들어갈래 밴드 아저씨 비켜봐 어 전 엉덩이가 무거운 남자입니다 어디있지 오뎅? 어 오뎅 제가 먹었어요 여기 구상 4개 여기 스카 봤어요 혹시? 어 있어 시체에 있어 스카 여기 엠포드 있네 구상 여기 챙기세요 네 제가 챙길게요 아 냉동아 여기서 저거 챙겼니 오뎅? 아니 나 못먹었어요 밴드 아저씨가 가져갔다 그랬지? 네 보정기 챙기세요 챙길 분 아 빨개 버리고 몇 판 먹고 야 나 차 갖고 올게 아 차가 언덕 차고가 차 저거네 자기전 아니네요 파밍할거 하고 오세요 저거 나 뭐 못 챙겼어 총알 도 못먹었어 고정기 있고 아직 먹을것도 있던데 뭐 필요하세요? 여기 바닥에 있는데 총알 다 나 저거 소음기 네? 네 제가 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렸어요 여기 다 있어요 뭐 쓰면서 치패드 달라니까 치패드 뭘 먹어 5댕 먹었잖아요 195방향 하나 뛰고 온다 치패드 여기 바닥에 둘 고고 아 막타 뺏겼어 아 와 낙차 이불알 저기 연막 근처네 네 거기 하나 죽었고 하나 왼쪽에 있고 나무에 개가 창고 쪽에서 쟤를 쐈거든요 어 창고 쪽에서도 온다 210방향 하나 뛴다 5탄 좀 나눠 하나 175나무에 있고 삐네 어 낙차가 없네요 저거 뭐야 저거 뭘까? 왜이렇게 안맞아? 와아 맨날 안맞는데 저거 우리 완전 쌈딱인데 아 진짜 안맞는다 전에 비해서 5탄 5탄 저기 남아있던거 다 먹고왔나? 그거 다 먹었던데 마지막에 백발하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니까요 190조 3번만 찼어요 네 나무대로 싸웠어요 아 총알이 없다 아 총알이 없더라 와 이거 스크 쏘 어떻게 쓰는거야 오토 한점 날아줘 한 발 쏘겠다 하나 기절 다시 자 130 50발박 잡았다 총알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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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킬 반대수 오토 vey 뒷수소네요 네 뒤를 닦고 가죠 어차피 원이 생각보다 가까워서 네 뒤에 있네요 어디? 저기 나무 25 20방향 나무 확인했어요 한 대 컷 나이스 바로 컷 파밍하고 올게요 네 나 7탄 좀 챙기고 가야겠다 7탄?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아 나 저기 기절시켜놓은 애는 저거네 SR 소음기 있네 여기 4탄 AR 소음기도 있네 AR 소염기 소염기나 소음기 아무거나 주세요 저거 앞대가 오세요 아까 거기 시체 보정기랑 다 있었는데 왜 안 먹었어요 없었던데요 있었어 보정기 3개 있었는데 나 가는 중 밴드 아이씨 네 나 도핑들 다들 얘기해봐요 일단 가서 해야겠다 네 나 4,1이야 4,1 나 9,10,1 가자 저 이영자에요 저 저 유기산 저 집에서 한 번 턴 쉬고 나가야겠다 네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여기가 여기 방어하기 힘든 데에 나 세웠어요 하하하 아 뭔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아 누구야 이거 뭐냐 아 아니야 나 총 접고 있었단 말이야 총 들고 바로 살림과 넣어 이런 이쪽 그럼 냉동님 거 시체에서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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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인한 사람 아 냉동님 풀템이었네요 도핑 다들 얘기해봐요 여기 아 저 있네 시체 먹을 거 저 저 괜찮아요 이 정도 여기 도핑 2,3 있어요 시체 냉동이 불쌍해 네 네 왜 우리 이동 도핑하고 이동하죠 네 도핑하세요 아 냉동님 쌍오뎅이 부품 꾸믈 안꾸 라인 탈게요. 끝쪽으로 옆쪽이 바로 있네요. 있다 있다 여기. 내리지 얼마 안됐다. 차 움직이는거 보니. 앞에 내렸어야 해. 확인. 어 저 왼쪽에 있어. 집안에 한팀. 와 이거 뭐 졸라 난감한데 우리? 사방에 있어. 여기서 라인 찾아보고. 이쪽에도 한명 있는데. 별수없어. 집중이 있네. 한 대. 두 대. 집 쏘고 있어요? 네. 집 보여요 여기서. 저기 아까 우리 봤던 애들 저기 있다. 어 자꾸 내가 기절시킨거 왜 킬로그 안뜨지? 저 뒤쪽에 약간 있던 애들이. 빼서 먹었네. 아 또 자기장 그지 같네. 씨. 어떻게요. 차 몰고 봐요? 차 몰고. asteroid. 차 언패로 써야 겠는데. 차. 차이잔 바퀸데. 내가. 내가 갖고 나올께 도핑하고. 네. 숨어 계세요. 제가 갖고 올께요 그럼. 도핑했으니까. 차. 가설이... 저 멀리서 들리네요 아까 레토나 그 해우소... 차 앞으로 더 가야되요 앞으로 더 가 나무에 하나 꼬라... 앞에 저... 저 앞에 나무... 꼬라박아요 가로로 저기 쳐다보네 오른쪽 아냐? 나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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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야 나무 응 나무 저기 앞에 있잖아 앞에 있네 아 저기 저기 나무 170 170 방향 175 엎드렸어요 쟤 보여 쏜다 우리 쪽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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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자기장 앞으로 가야돼 네 저놈 자기장이네 어 저 한명 가요 네 저기 한명 가요 저 SW 좀 아무것도 있겠어요? 네 왼쪽에도 있다 펜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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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기절 왼쪽 나무 hale 펜스 왼쪽 기적나무 기절하네 살리러 가나? 아까.. 기어가던데 아까 기어가는 애는 킬 떴어요 제가 아 그래요? 네 그러면 뭐 마지막 집이야 여기? 집에 있던 애들? 아닌데 두.. 세 명 남았는데 나 기절시키네 아직 킬 록 안 떴어요 세수리탄 우리 쪽인데? 짼대로 와야되요 네 선광탄이나 던져볼까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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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옆에 샷? 컷 아 역시 누워있었어 아씨 안되겠다 레드콤보 봐야지 레드 윙 먹어야지 이거 두 명 남았거든요 네 저기 나무쪽 같은데 아까 기절시킨 애랑 기어가던 애 둘이네 어스라 쟤네 와야될텐데 어 뭐야 이거 문 밖에요? 나무에 있다 나무에 아 갱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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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0 130 나이스